갑니다. 우주로. 우주여행 드디어 꿈이 현실이 됩니까? 버진 갤럭틱 그리고 리처드 브랜슨 이야기. 인류의 위대한 도전인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그나저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이름은 아니에요. 리처드 브랜슨. 브랜슨은 누군가? 버진 갤럭틱은 또 어떤 기업인가? 자, 여기에 유통공룡 아마존 CEO를 제 발로 걷어찬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오랜 꿈인 우주정복을 위해서 블루오리진이라는 우주여행 기업을 만들고 거기에 전력투구를 하기 위해서 아마존 CEO를 사임한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기 환하게 웃고 있는 이름만 들어도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의 파운더, CEO가 있습니다. 그의 꿈은 화성으로 이사를 가는 거죠. 일론 머스크, 화성 갈 끄니까 화성 가려는 그 사람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대에 누군가가 우주를 가게 된다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이 사람이 선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리처드 브랜슨. 버진 그룹의 회장이라는 남자입니다. 이 버진 그룹이 어떤 기업이냐면 영국의 대기업이에요. 정말 많은 것들을 하는데 살펴보니까 여행 레저, 인류 환경, 음악 엔터, 헬스케어, 금융 서비스, 통신 미디어까지 정말 돈 되는 건 다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콘돔도 만든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사람도 그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만큼이나 독특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이 버진 레코드라는 레코드 사업으로 시작을 했대요. 근데 원래 기자가 꿈이어서 고등학교 때 잡지를 자기가 그냥 하나 참관을 해봤대요. 고등학교 때 잡지를 참관하는 게 진짜 와, 어떻게 이런 대단한 생각을 하지 싶기는 한데 근데 거기서 잘 됐나 봐요. 존 레넌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때 당시에 2년 만에 고등학생이 7천만 원을 벌었답니다. 근데 그게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좀 잘 안 되니까 과감하게 그걸 또 접어요. 고등학교도 때려쳐요. 그리고 거기다 올인을 했다가 그걸 접고 또 시작한 게 레코드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이 버진 레코드라는 기업을 차렸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게 또 폭풍 성장을 하면서 지금 시대에 그런 엔터사 같은 안에다가 그 레코딩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 놓고 뭐 가수한테 음반도 내주고 그런 그 엔터사의 개념을 이때부터 만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었는데 거기서 또 멈추지 않고 음반사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항공사를 합니다. 버진 애틀랜틱. 갑자기 왜 일어나 싶기도 한데 그냥 약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약간 이런 마인드예요. 뭔가 외모도 약간 홍철이 형 닮은 것 같기도 한데 요즘 홍반꾸로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그 본인이 이제 사업차 비행기를 타고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 뭔가 좀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했대요. 그래서 본인이 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돼서 이것저것 뭐 판을 벌리다 보니까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진 거고요. 그래서 이쪽에 여행 레저 쪽에 버진 애틀랜틱이 있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아마 최근에 우주여행을 가겠다는 그 버진 갤럭티까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은 안타까운 소식일 수도 있지만 경영난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여파를 버티기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파산보호 신청을 작년에 했다는 기사도 있었는데 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이 형은 그냥 하고 싶으면 해야 되니까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옛날에 버진 콜라라 그래서 콜라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콜라 하면 어디죠? 미국이죠. 그리고 또 코카콜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미국 타임스퀘어에다가 무슨 모형 탱크를 끌고 가가지고 코카콜라를 다 집받는 그런 퍼포먼스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래요. 야, CEO라는데 진짜 뭔가 괴짜 CEO라는 말이 상당히 어울리는 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우주여행 갈 거니까 버진의 애틀랜틱이 조금 어려워져도 계속 이 갤럭틱을 끌고 왔던 거고 중간에 개발 과정에서 좀 아픔도 있었습니다. 되게 오래됐어요. 알고 보니까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가시화가 됐던 그런 우주여행 사업이라서 당시에 뭐 2013년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저스틴 비버, 애시튼 코처, 브래드 피트 뭐 이렇게 등등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이미 10년 전부터 그 여행을 예약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좀 딜레이가 됐냐면 2014년에 뭐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던 그런 추락 사태가 발생이 되면서 비판 여론이 일어났고 결국 잠정 연기가 됐던 그런 우주여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브랜스는 포기하지 않았고요. 2018년에 첫 유인 우주비행 성공 모하비 사막에서 2019년에는 고도 89.9km까지 시험비행 성공 그리고 또 올해 5월 우주여행 출발지에서 조종사 두 명이 탑승하고 첫 시험비행에 성공하면서 역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첫 시험비행과 관련된 영상은 유튜브에 있는데 제가 간단히 뭐 캡처 몇 개 해봤는데 내부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창문이 뻥뻥 뚫려 있어서 여기 타고 여기에 이제 브래드 피트나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나 이런 형님들 타고 가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관광을 하는 겁니다. 우주를 그 조종사 두 명이 타고 갔던 그런 사진들인데 이게 이제 우주에 날아갔을 때 딱 보이시죠? 버진 갤럭틱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건 아마도 태양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이제 우주 조종사 두 명이 여기 타고 자 야 저기가 지구야 이러면서 손짓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게 영상으로도 유튜브에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둘이 한번 구경하고 이렇게 날라서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이게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없는 도전을 통해서 성과 만들어내면서 결국 미국의 FAA 연방항공국에서 버진 갤럭틱에게 우주관광 면허를 처음으로 내주게 되고요. 보시다시피 주가도 39% 폭등 화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일에 시험비행에 직접 리처드 브랜슨 회장도 탑승하기로 결정이 됐고 정말 떨리는 그 순간을 이 리처드 브랜슨 본인 그리고 수많은 지구인들이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일부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가 리처드 브랜슨도 가고 또 며칠 뒤에는 아시다시피 제프 베조스도 가거든요. 20일에 자기 동생이랑 본인이랑 두 명 더 뽑아서 네 명이서 날아간다는데 사실 이 세계 기업이 있잖아요. 우주하면 떠올릴 수 있는 세계 기업이 있는데 스페이스X는 궁극적인 목적이 화성 갈 끄니까예요. 화성을 가기 위한 목적이고 나머지 버진 갤럭틱과 블루오리진은 민간 우주여행을 목표로 만들어진 그런 기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얘랑 얘가 직접적인 경쟁사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교 자료가 있길래 이걸 좀 참고를 해봤는데 사전 훈련 기간이 4일과 1일 여기가 4일이고 1일이래요. 그러네요. 그런데 우주여행 시간이 90분과 11분으로 되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체류 시간은 결국 3, 4분으로 똑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하고 살펴봤더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우주선은 고강하면서 위로 솟지 않습니까? 땅에서? 블루오리진도 그렇게 날아가는데 이 버진 갤럭틱의 우주선은 이렇게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비행기 3개가 같이 날아가고 진짜는 얘예요. 진짜는 얘고 얘랑 얘는 모선이라고 합니다. 모선. 그러니까 얘가 추진력을 받기 위해서 도와주는 애들이죠. 이렇게 셋이 날아가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겁니다. 90분 정도. 그래서 비행 구조를 보면 15,500m까지는 얘네 셋이 같이 날아가고 그중에 이 중간에 있는 애가 분리발사가 되어 평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가지고 위로 이렇게 떠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대기권 재진입해서 돌아오는 이게 3에서 4분 정도가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모선의 가속을 타고 날아갈 수 있고 공기 저항도 덜 받아서 효율적이라는 버진 갤럭틱의 설명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면 착륙은 활주로 착륙, 낙하산 이용 이건 낙하산으로 내려야 되네요. 어휴, 그리고 조종사는 이쪽 두 명 이쪽은 없습니다. 여기는 자율비행으로 가요. 블루오리진은 그리고 또 여기 유인시험비행 여부가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한 번도 시험을 안 해봤대요. 이거는 직접 그 베조스 CEO가 직접 시험비행을 하는 셈인데 와, 진짜 대단하죠. 그 사람도 자, 그리고 가격은 25만 달러 여기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 블루오리진이 이제 같이 갈 사람들을 구했어요. 본인하고 본인 동생하고 그리고 이분이 누구냐면 그 첫 우주비행사였나요? 그 82세의 할머니 지금은 할머니가 되신 분인데 우주로 가기 위해서 정말 오랜 기간 기다리셨던 분이랍니다. 그래서 이분을 특별히 또 선정을 해서 막 이거를 또 영상으로 아우, 막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러면서 우는 그 장면도 제가 봤는데 이렇게 세 분이랑 한 자리, 남는 한 자리가 있잖아요. 네 자리니까 그 자리를 이제 또 경매에 붙였답니다. 근데 312억 원이 됐대요. 와 버진 갤럭틱 아까 한 자리가 25만 달러면 한 2억 8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150배 정도 되는 건데 경매로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버진 갤럭틱도 앞으로는 경매 방식을 좀 활용하지 않을까 조금 조금 자괴감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딴 데는 312억 본인들은 2억 8천 그럴 수 있으니 뭐 돈 벌 수 있을 때 땡기기 위해선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꿈은 꾸미고 투자는 또 투자니까 냉정하게 봐야 되니까 수익성도 우리가 확인해보자는 측면에서 가격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상용화가 되면 버진 갤럭틱의 2025년 매출이 한 2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자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메리츠 증권의 박범지 연구원이 발간한 우주산업 관련 투자 포인트입니다. 우주산업 아폴로에서 아르테미스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1960년대 과거 관이 주도했던 우주산업은 아폴로 산업이라고 하고요. 최근 2020년대 민이 주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블루오리진 스페이스X 버진 갤럭티 이렇게 민간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게 아르테미스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현재 그 우주산업 내 투자 배경은 상업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주여행과 위성산업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돈이 될 것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결국 그래서 2021년이 이것과 이것이 시험 테스트를 받는 그런 과정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중장기적 방향성은 유효한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건 여전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뭐 여러 가지로 제한적이기도 하고 관광이든 위성이든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투자 기회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명석의 한마디로 마무리할게요. 꿈이기에 현실이 될 건 멋있지 않습니까? 누가 한 말이냐면 그 일론 머스크 형님이 당신 화성에 인류가 가서 이주를 하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진짜 생각해요? 라고 했더니 그건 내 꿈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현실이 될 것이다. 왜 인류가 인간이 꿈꾸는 건 모두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말 뭐 인류의 발전은 계속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우주 간다고 하는데 정말 무사히 다녀와서 우리가 더 꿈꿀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현실이 되면서 더 꿈이 커지고 그리고 우리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더 커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 첫 거래를 응원합니다. 신규 휴면 첫 거래 시 최대 200만 원 현금 드려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는 자산 가치 변동 등에 따라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해외 선물 옵션